조선의 아니라는 시나리오 하나도 재미가 없어서 나머지 오빈이랑 다 못하자 액션도 망하고 코미디 하려고 하는데 하나도 안 웃기고 막 마인드 모든 것에서 정성이 없다 그냥 아무렇게나 너무 쉽게 만든 영화 코미디 조선 미녀 삼총산을 보고 왔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대단한 기대작이었던 정말 얼마나 망작일까를 기대하고 갔던 영화였죠 모잼 이게 재미야? 전 생각보다 훨씬 나았거든요 보고 되게 민망해지는 그런 수준의 그런 급인 줄 알았는데 평작은 되지 않았나요? 하도 재미가 없어서 엎어졌다 이런 소문이 있었잖아요 근데 감독님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5월 달에 하려고 엎은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수정 사항이 좀 있었는데요 본의 아니게 저희들이 컴퓨터 그래픽 담당했던 업체가 회사 자체 내부 사정이 위해서 폐업을 하게 되었고 일자 수정을 불가피하게 됐었고 사실이겠죠? 시사회에서 다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모든 분들이 결과물을 그것도 사실 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정말 의아했던 굉장히 재미있고 또 통쾌하게 나와서 통쾌한 액션이 올 설에 만든 걸 나는 영화 그래서 나름 너무너무 재미있게 봤고요 너무 재미있게 봤고 정말 이렇게 자신감 넘치고 이렇게 훈훈한 분위기는 대만족하는 것 같던데요 재미있는 사항들을 연출하는데 그 장면에서는 웃음이 안 나와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애절하게 주인공들이 진지해질 때 항상 되게 실수가 좀 그러니까 너무 욕심이 많았던 게 아닐까 멜로도 나오고 절절하 첫사랑 애절하 첫사랑 스릴러 택도 아닌 장면이 사실 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 거슬리기 시작하면 일단 또 화병으로 그런 어떤 세세한 어떤 고류들 세세한 설정 구멍들은 너무 많아서 막 만든 모든 것에서 그냥 모든 것에서 미겁되는 영화 정성이 없다 톤을 하나로 딱 잡았으면 좋았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냥 오락 액션 무비로 갔어야 되는데 좀 유쾌하게 끝까지 끌어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근데 일단 지금 저희가 영화에 얘기한다고 앉아있는데 이 영화에 대해서 할 의미가 정말 별로 없어요 내용에 대해서는 신화가 써져요 여러분이 쓰면 돼요 맞아요 이 영화가 이렇게 낯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화가 좀 잘 만든 영화는 카타르시스가 있잖아요 어떤 그 주인공의 감정을 따라가면서 보게 되는 근데 아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저는 제 3자예요 그냥 객관적으로 위기에 빠지는 뭐 칼로맞은 죽은 뭐 위기에 차는 아무 걱정도 멍도 안 되고 진짜 아마 이 셋 중 누가 죽었어도 영화도 길어요 되게 아 저 연기에서 구멍을 한 명 이름 전 처음 봤어요 이 영화에서 혹시 본 적 있으세요? 누구요? 악역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 그분도 계시더라고요 니가 감히 니놈이 감히 나를 나를 우렁해 끝판왕 최종 보스 위치인데 끊겨가지고 긴장감을 일단 전혀 만들어내지를 못했고 저는 송가인씨 좀 많이 놀랐어요 생각보다 연기가 응? 별로셨나요? 연기력이 가장 뛰어났던 부분은 송새벽과의 캣스틴 씬 정말 저는 그전 보스에 진짜 씬하더라고요 그거 하나 건졌네요 이 영화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너무 남자 우리나라 영화는 남자 배우들이 활약할 영화만 많고 그렇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또 저 역시 여배우이기 때문에 여자들을 위한 여배우들을 위한 많은 시나리오가 더 많아졌으면 그러면 더 기회도 많고 더 좋은 영화도 많이 찍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바람인데 여자가 강한 캐릭터로 나오는 영화가 계속 나오길 바란다면 이런 작품이나 이런 작품이나 칠광구라든지 이런 거는 좀 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좀 드라마는 그래도 다 재밌는 작품을 잘 고르시는데 주석이라도 비주얼을 좀 살려주지 그렇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걸로 나오고 근데 저 거질리지 않았어요 사실 아니 그럼 조선이라고 하지 말든가 현대면은 또 너무 첨단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요요 못해 조선 갈등아 떠들썩해지더라 요요 대도 않는 무기들을 무마시키기 위한 장치가 요요 날아다니고 너무 현대가 배경이었다면 너무 과학적인 어떤 그래도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뭐 그리고 좀 세련돼야 되고 모든 무기들이 근데 조선이기 때문에 좀 촌스러워도 이해를 해줄 수 있고 네 그러니까 5조 했으면 사극에서까지 하고 나오셨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 그렇게 그게 튀지않고 괜찮았다고 생각해요 송강현 씨는 괜찮은데 하지원, 강현 씨 염색머리 아 너무 좀 거슬렸고 특히 강현 씨 앞머리 이렇게 드라이해가지고 뿜 넣은 거 그리고 트윈텔 그 머리띠 하지원 씨는 머리띠를 잘 사용하고 나오는데 진짜 그거는 그 하지원 진옥이가 홍단이 집에 찾아가가지고 홍단이 점체를 밝히고 막 그런 장면에서 처음에 등장할 때 그 옷 말씀하시는 거예요? 옷이랑 난 옷도 참 기가 막혔는데 옆에 가득 숄더갱 메고 온 거 봤어요? 저는 그 옷을 보고 딱 느낀 거는 코트 같다 백화점에서 산 코트 같은 옷을 와 이건 진짜 아무리 시대를 자유롭게 택했다고 해도 이건 좀 아니다 싶었고 고증 이런 거에 좀 엄격하신 분들이 보면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짜증이 나실 수 있어요 노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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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영화를 봐도 되는 분들은 난 스토리가 필요 없어 난 눈에 보이는 것만 볼래 얼굴만 볼래 아무 생각 없이 뇌를 내가 그냥 꺼내서 눈으로만 본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가면 그렇게까지 가야 되나요? 근데 괜찮은 소재고 괜찮은 기획이고 괜찮은 소재고 그 많은 인원을 동원해 가면 이 배우들을 가지고 너무 쉽게 만든 영화 고민 없이 근데 정말 제 인생의 최악의 영화까지 아니에요 나중에 TV에서 만나요 곧 흥행은 절대 좀 무리로 온 거예요 그리고 다른 200만원 들지 않을까요? 200만이요? 아무리 설 연휴라도 다른 영화가 있죠 다른 영화가 강한 것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얼마나 망작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 분들 인터넷에서 떠도는 그대로 정말 심하게 망작은 아니에요 맞아요 정말 거기에 대한 기대는 정말 뛰어넘어요 그냥 계속 어? 좀 괜찮네 로 이렇게 쭉 가다가 그냥 끝이 났고 영화는 이렇게 그냥 쭉 이렇게 가는 영화 너무 재미없을 것에 그냥 제가 마음의 준비를 너무 했던 탓인지 그보단 나았다는 것에서 온 재미없고 평소에 되게 웃음이 많고 후아심부 이런 고승 이런 거 중요하지 않으면 절대 피해야 할 아닙니다